안녕하세요. 한 번만 하면 되나요? 네. 엄청 높은데, 이게 다 뭐예요? 목목 같은데요? 했죠, 회계사님하고. 이제 우리 충북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내리고 있습니다. 지난 2월, 충북선철도 고스파 등 7개에 연결되거나, 대상으로 추가 선정된 것은 충북 발전을 100명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거들은 4차 산업협단 시기에 행정부지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만, 다른 아픔과 영전하시는 한찬석 전인 부지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중요한 고약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. 그간의 눈부신 손과는, 자세들은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 우선 당장 아니, 두 번씩 잘 부탁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 이정도로 Yes 고맙습니다. 회사님 고맙습니다. 오셨네요. 감사합니다.